목구멍으로부터 한자 여섯치 내려가면은 심천골과 배꼽 중간에 강내치에 뻗쳐 있으며 위의 길이는 한자 여섯치요 꼬불꼬불한 것을 펼치면은 두자 여섯치요 크기는 한자 다섯치입니다 그것을 어찌하느냐. 스승님께서 시신을 태게 맡겨 세상의 모든 병의 근원을 날라 하셨습니다. 감히 스승님의 몸을 열어보았습니다. MBC 창사기념 특별기획 드라마 허준 1999년 11월 22일부터 2000년 6월 27일까지 총 64부작이 방송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실거죠? 허준혁 당시 40세, 정광열 현재 61세 출계예술대학에서 바순을 전공한 음악도였지만 연기의 열정을 갖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자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야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탄탄한 연기력과 친숙함으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이모근혁 당시 55세, 이면식 현재 76세입니다. 여러 드라마에서 눈에 톡톡 튀는 감초 역할을 맡아 활약 중이십니다. 이다이역 당시 23세, 홍수민 현재 44세 미스코리아 제주진 출신이며 2009년 12월 IT 사업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손시혁 당시 58세, 정혜선 현재 79세, KBS 1기 공채 출신입니다. 31세부터 시어머니 역을 시작한 베테랑 연기자입니다.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토대로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 중이십니다. 성인 허겸역 당시 17세, 오태경 현재 38세 아역 출신으로 MBC 6남매를 통해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올드보이, 알포인트와 같은 명작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즈 피아니스트 오광현입니다. 어린 허겸역 당시 13세 유적한 현재 34세 1992년 MBC 뽀뽀뽀로 데뷔한 아역 출신입니다. 발성과 대사 전달력, 출중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필모그래피를 쌓아 나가고 있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양예수혁 당시 55세 조경환 향년 68세 2012년 10월 13일 간암으로 별세하였고 많은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정장혁 당시 54세 박종관 현재 75세 1964년 연극배우로 데뷔 후 1973년 MBC 공채로 발탁되었습니다. 이계인, 박정수, 고두신님과 동기입니다. 김흥택 역 당시 57세 박광남 현재 78세 연극배우 출신으로 히트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였고 최근에는 예능 방송에 종종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합규 역 당시 55세 문혜원 현재 76세 MBC 공채 5기 출신으로 이병훈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극에 자주 출연하는 베테랑 연기자입니다. 김만경 역 당시 40세 맹상훈 현재 61세 MBC 공채 15기 탤런트로 사극에서 활동이 많은 배우입니다. 한때 커피 체인점 사업을 했었고 현재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은 역 당시 36세 정옥은 현재 57세 탤런트 출신으로 2014년 드라마 이후 무속인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학도 역 당시 44세 정승우 현재 65세 아들은 뮤지컬 배우 정원영이며 서영은 배우 나무니입니다. 현재도 꾸준히 드라마에서 활동 중입니다. 덕근 역 당시 49세 엄류신 현재 70세 1970년 영국 배우 출신으로 2015년에 가족을 지켜라에 출연하였습니다. 홍춘 역 당시 40세 체란 현재 61세 미스 춘향 출신으로 방송계에 입문하였습니다. 드라마 배우로 활동 중이며 프로 농구 감독인 이충이가 남편입니다. 소비 역 당시 39세 김혜정 현재 60세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로 활약했고 전원일기 복길엄마로 유명합니다. 축구선수 유상철이 조카입니다. 계급 역 당시 32세 김은수 현재 53세 이나공전 항공운항학과 출신이며 1989년에 공채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2014년에 유나의 거리에 출연하였습니다. 소연 역 당시 25세 성연아 현재 46세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세희역 당시 28세 이영경 현재 49세 탤런트 출신이며 드라마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여동생은 뮤지컬 배우인 이현영이며 여동생의 남편 강성진 역시 배우입니다. 최선역 당시 26세 이주희 현재 47세 81년 CF 광고 모델로 데뷔하였고 2004년에 기업가와 결혼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MBC 단막극에 출연하였습니다. 온지혁 당시 21세 이도훈 현재 42세 아영영 기자 출신이며 2016년에 옥중하에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 4월에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공빈 김시혁 당시 28세 박주미 현재 49세 아시아나 항공 CF로 유명하며 사업가 이장원과 여인천하 차령 후 결혼하였습니다. 최근에 아는 형님 미우세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인빈 김시혁 당시 28세 장서희 현재 49세 1981년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1990년 뽀미언니였으며 인어 아가씨 아내의 유혹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당시 허준 방영시간이었던 오후 10시에는 호부집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최고 시청률 64.8%에 빛나는 대한민국 사극 역사상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였습니다. 마음까지 치료하는 참된 의사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 허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이! 왜, 왜 이러십니까? 사람 죽겠네, 허준이! 아무 말 말해. 아니, 왜 이러십니까? 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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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남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허준이! 이러지마십시오! 아유.. 아휴.. disci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